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ACC 아세토 코르사 28시즌 만두리그 3라운드 선호합니다. 오늘 폴 포지션 단발의 차이였어요. 0.04초 차이로 구성 차지했고요. 이브리즈의 인디고, 벨로스 어벤져시, 쿠야 제이필, 수틸, 포르쉐 국가, 요미 선수 순위입니다. 브리안 나미, 아벤타방스, 아르고스 선수까지 총 14명이 오늘 경기 펼치겠네요. 자, 일단 1등과 2등이 정말 근소한 차이였었고요. 자, 여러분 예언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반은 날아갑니다. 저거는 프레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등과 2등이 약간의 그런 또 접전이 있었고 타임 자체도 오늘 굉장히 또 그 굉장히 근소한 타임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또 사고가 터진다면 또 대형사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긴 하거든요. 아, 이 선두권도! dynamic 아이디언니 감사합니다 아이디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st忒림 게임이 보낸 costume 일단 풍선수가 퍼리고요 인디고 아 뭐야? 전체적으로 돌아왔어 아아 내 커 spaces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녹화중인데 이게 계속 틀어도 녹화영상 잘 안되나싶은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 어쨌든 미와 타관없는 경기는 시작을 했구요 3등은 주셨습니다. 인디고 3등에 불러서 4등에 제이클, 쿠야, 포르쉐, 룩과 제롱이, 부리야, 수틀, 어벤저스, 어벤저스 어벤저스 선수 뒤에 랑이 아래 타방이 되어있어요. 아르브 선수가 쿠얼에 항공하면서 12등으로 올라왔구요 다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어벤저씨, 안쪽으로 빠지고 다시 재역전 나오면서 아르브 선수가 11등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제이클 선수가 4등까지 많이 올라온 가운데 소득과 역시나 치열한 접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두 선수와 두 선수가 인디고 선수 간의 싸움인데요 제 마이크 소리가 된다는 것은 게임소를 켜다는 거겠죠 게임소리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소리를 줄이면 됩니다 게임소리를 추면 됩니다 일단 선두는 부구요 인디고, 벨로섭 선수 순입니다 제이클, 푸야, 포르쉐 국가 선수 국가 선수 뒤에 제롬이 선수가 바짝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재미난 그림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쪽 디펜스 라인 타는 국가 선수구요 제롬이 선수가 크로스라인 안쪽으로 파고들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은데 일단 라인에 막히면서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 불이한 성적 포석하면서 최후군까지 꼴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3,4등 배틀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벨로섭 대 제이비 제이비 선수 올릴 퍼포스 나쁘진 않거든요 만두리그 있는지도 몰랐네 오늘 가로드님 목소리 힘이 없네 어제 에펀 좋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가 제이필 대 벨로섭 간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일단 벨로섭이 한번 막아서구요 그 뒤에 제이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어! 이거 제이필 컨트롤 냈어요 아니 컨트롤 못했어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의 잡았구요 아.. 조금 이 첫 코너 무리하게 풍략을 하다가 본인이 오히려 위험에 빠질 뻔 했습니다 다행히 살렸구요 자 그리고 제롬이 선수 뒤쪽에 스틸 선수가 굉장히 매서한 스피드로 따라오고 있는데요 제롬이 스틸 그리고 안쪽에 어벤져시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안쪽에 어벤져시 바깥쪽 스틸 선수고요 코스아웃하는 스틸 이렇게 되면 어벤져시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있고 그 뒤에 아르거스 선수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스틸 선수가 한계단 더 내려갈 가능성 힘성이 또 있거든요 순위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일단 순위 정렬을 이루어집니다 어벤져시의 스틸 아르거스 선수로 정렬을 이루어졌고요 선두권 싸움은 여전히 구 선수가 앞에 가고 있는 가운데 2등의 인비고 선수가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섭 제이필 제이필 선수가 펀버스가 잘 나왔지만 아까 그 약간 좀 큰 실수를 하면서 순위가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 다시 어택 어택하고 있습니다 벨로섭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가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경기 시간이 25분 생각보다 긴 경기 시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버티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중위권 중하위권에서 굉장히 좀 재미난 싸움들 특히나 제롬이 어벤져시 수틸 아르거스 이 네 선수 간에 재미난 접전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국가선수까지 포함을 해서요 7등부터 약간의 트레인이라고 트레인 아닌 트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이거 제롬이 이거는 실수 크죠 바로 자리 내주겠죠 그대로 올라가는 어벤져스입니다 아 이런 압박 플레이에서 어 실수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면서 순위 변동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틸 선수도 충분히 한입 먹을 수 있을만한 어 지구 포지션에 왔거든요 어 제롬이 또 빠지나요? 이거는 제롬이 어 스틸? 제롬이? 이거 제롬이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스틸 선수가 강력하게 또 어 잠깐만 이거 지금 아르거스 선수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바깥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했던 스틸 선수가 오히려 바깥쪽으로 크게 빠지면서 아르거스 선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직전인데요 아 또다시 레이트 인 한 번 인쪽 한 번 공략해보는 스틸? 이거 뭐지 아 결국 빼냅니까 아 결국 빼내면서 제롬이가 이거는 제롬이 선수가 11등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이 각인데요 어 그 사이 국가 어디갔죠? 아 리타이어 했네요 열심히 깨워봤지만 어 펜스에 너무 세게 부딪히면서 국가 선수가 결국 아쉽게도 어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어 다행인 것 같아요 아 계속해서 경기 진행해보겠습니다 1등과 2등의 격차 0.8초 격차로 이 격차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경기 진행이 되고 있고요 7등 8등 봐야 되거든요 오늘 약간 영혼의 싸움 어 이 약간 라이벌 라이벌한 라이벌 배틀이다 지금 어벤저씨 선수와 이 스틸 선수가 오늘 퍼포먼스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순위가 업차 뒤척하는데 어 그 와중에 어벤저씨 실수 한 번 나왔고요 실수 나오자마자 바짝 붙여주는 어 스틸입니다 자 그 사이 제롬이 또 코스아웃 하면서 결국 아르구 선수가 9등으로 순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디고 0.6초까지 다시 간격 좁혔습니다 아까 0.8초까지 벌어졌었는데 다시 0.6초까지 좁히면서 0.5까지 좁히면서 어 일단 1등 2등 싸움도 굉장히 어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자 부선수와 인디고 누가 이길지 사실 오늘 타임상으로는 0.04초밖에 차이 뭐 예선전 타임 기록이 0.04초밖에 차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앞에 있는 선수가 유리한 포지션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뒤따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또 인디고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는 이게 중장기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선수의 그 타임 격차가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그냥 흘러만 가면 부선수의 우승이겠지만 레이스는 이대로 끝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1등과 2등의 싸움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이필 선수가 사실 아까 그 한 번의 포인트 1코너까지 쭉 따라가는 그 포인트에서 실수하면서 멀어지면서 벨로 선수가 격차가 좀 많이 멀어졌고요 이번에도 쿠야 선수도 오르막에서 실수를 했죠 퍼스아웃 하면서 포르쉐 선수가 5등으로 단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두 대가 다시 붙었거든요 어벤져 시대 수틴입니다 오늘 소노바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서킷이다 보니까 코스아웃을 하는 드라이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코스아웃을 할 때마다 바로 추격자들이 바로바로 붙어주면서 순위가 역전이 되거나 또 배틀이 진행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쿠야 선수가 코스아웃으로 인해서 자리를 양보하긴 했지만 포르쉐 선수가 다시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5등, 6등도 싸움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등과 4등은 지금 제이빈 선수가 조금 처지면서 차이 좀 멀어집니다 그리고 스틸 선수와 어벤더식 해서 0.6초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르구스 선수와 제롬이 이 두 선수 간의 싸움도 끝나지 않은 싸움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약간 짝이 있는 선수들이 있고 외톨이처럼 혼자 가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리안 선수처럼요 구리안 선수 오늘 수구가 엄청 나비 선수도 혼자 달리고 여기 지금 11, 12, 13등은 거의 혼자씩 나홀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포르쉐 선수 아! 쿠야 선수 코스아웃인데요 엔진 트러블인가요? 안 움직이죠? 이거 리타이어인 것 같네요 움직이지 않는 거 보니까 아! 리타이어네요 쿠야까지 리타이어 합니다 엔진이 아마 지금 부서진 것 같아요 그죠? 네 엔진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으면서 리타이어를 하는 쿠야 선수네요 다시 한번 JPL 선수가 0.7초까지 따라가고요 1등과 2등의 격차도 0.6초 격차까지 다시 한번 좁히면서 인디보 힘을 내봅니다 거의 다 따라왔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다 따라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간격이 줄어들으냐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게 지금 좀처럼 그 각이 본인으로 라는 생각대로 인디고 선수가 조금 더 앞차를 꿔야 되거든요 만들어 봐야 되는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부대 인디고 이 둘간의 싸움 0.3초 간격이고요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충분히 인디고 선수가 해볼만 하죠 할만 합니다 0.4초까지 붙었고요 비차의 추격 굉장히 매섭다고 볼 수 있어요 경기 한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1등과 2등의 이제 그런 수싸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근히 코너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직선 구간이 적은 게 어떻게 보면 이 뒷차가 따라갈 수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는 가되 옆으로 나와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든가 이 추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포지션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단 이만큼 붙어준다면 순간적으로 레이터 인이라던가 인코스 찌르는 거라던가 이런 게 지금 각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좀 살짝살짝씩 거의 박을 뻔했죠 방금 지금 맛을 봤어요 살짝 그 뒷밤바 앞차의 뒷밤바 맛을 봤단 말이죠 앞차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이 결론이 지금 나 왔어요 과연 그렇게 되면 어디서 얼만큼 푸싱을 해서 앞차가 어디서 실수하게끔 만들고 그 실수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추월 그림을 그리느냐 이제 이렇게 뒷차에 이 인디고 선수의 이 그림 실력 설계 수준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소노마가 여기가 설계가 잘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의 그림을 그릴지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 설계가 잘 안나와요 결국 이 양옆으로 나란히 나와야 되는데 그 나란히 나올 타이밍이 계속 코너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단 말이죠 결국 앞차가 라인이 좀 그 브레이킹 압박을 최대한 해서 인코스로 머물게 만들고 레코드라인을 못하게 인코스로 머물게 만들고 그리고 브레이킹 미스가 나서 이 차가 그 바깥쪽으로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인코스를 크로스 공략이라던가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이런 이제 어택의 추월에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생각보다 큽니다 간격이 한 번 실수를 했을 때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면 또 한 서너 바퀴 또 날리는 거거든요 1등과 2등의 싸움은 모르겠네 약간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기도 하구요 지금 인기고 선수가 지금 제로미드의 아는 곳은 8등 9등 싸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6등과 7등 어벤져시 선수와 이 수틸 선수의 싸움에서는 어벤져시 선수가 승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수틸 선수가 3초 정도 인터벌이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거의 이제 뭐 포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등과 4등도 계속해서 이 간격 유지가 되고 있죠 1초 내외로 간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구요 가장 가까운 간격이 있는 여기 이 아르고스 선수와 이 제롬이 선수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 이건 왔죠? 이건 왔죠? 안 왔나요? 빠지면 빠지면 안쪽 아 이게 차가 가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거든요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앞차가 실수했을 때 순간적으로 안쪽 찔러 들어가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만한 여력이 지금 차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순속 이라고요 순간적인 가속도가 어 높은 차량이라면 분명히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스읍 딱 본인이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앞차가 이미 제어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 이게 추월이 어 힘들다 어 라고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벤져스 지금 아르구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실수가 나오고 있긴 했거든요 안쪽으로 좀 강하게 연속을 파면서 미끄러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긴 했었는데 제롬 선수가 그 실수를 활용을 해서 본인의 이득을 챙기기에는 굉장히 좀 그 어려운 포인트이긴 했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제롬 선수가 그래도 꾸준하게 역량이 플레이해주는게 뭐냐면 크게 타죠 라인을 아웃인 아웃 정확하게 라인을 크게 타고 혹시나 그 앞차가 인코스를 방어하고 있는 인코스를 방어하게 만들고 혹시나 이 포스아웃을 했을 때 그 기회를 노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어벤져치 선수와 수체 선수의 반격이 좀 많이 멀어졌었는데 어느덧 0.3초 0.5초까지 다시 붙으면서 6등 7등 간의 대결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등 싸움은 지금 불 선수와 인디거 격차 여전히 0.5초 차 계속 유지하면서 7분 30초 남았습니다 아 차가 쉽게 지금 추어를 허용하고 허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선수들이 그만큼 트랙이 공략하기에 굉장히 까다롭다 라고 지금 어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직선주러가 짧다는 게 이게 뒷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어를 할 때 굉장히 좀 어렵고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가속도가 느린 차에서는요 제로백이라 이렇게 쫙 올라가서 상대편이 살짝 나갔을 때 쫙 해서 사이드바사이드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느릿느릿하게 어 하다보니까 앞차가 어 너 라인을 먼저 막아버리고 그냥 바로 코너고 이렇게 되니까 아 뒷차가 이 악차를 추어하는 게 아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음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비하게 후벼 파야죠 실수할 때까지 실수가 나올 때까지 괴롭히면서 후벼 파야 파기 나오거든요 아직은 어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어 이른 시간입니다 자 부 선수가 계속해서 0.6초거든요 아 아 살짝 빠지면서 인디고 선수가 어 안쪽으로 경로해서 들어갔고요 이번 타임은 인디고 선수가 조금 더 빨라서 조금 더 괜찮았죠 이번 거는 근데 여기까 여기 여기서 직선에서 길면 죽고 들어갈 텐데 그래서 코너라서 이 짧은 구간 동안에 나라에 설 수가 없죠 차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아주 무브네요 어어 이거 아 이거 컨대요 이거 안쪽 타이어하고 부딪치고 맙니다 아 이건 커요 이거는 데미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승리가 아 조금 멀어졌다 라고 지금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분명히 데미지 들어갔 분명히 차량의 데미지가 들어갔을 거고 이 여파는 특히나 이 최절적 상위권 그룹에서 이 여파는 무지 못할 여파거든요 아르고스 대 제롬이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제롬이 선수도 디펜트를 해주고 있어요 아르고스 대 제롬이 제롬이 선수가 계속 노리고 있는데 아르고스 선수가 실수가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한쪽 제대로 못 붙으면서 빠지고 앞차가 실수가 나오는데 추원할 만한 그런 큰 실수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도 크로스밖에 없거든요 뒤로 들어가서 이럴 땐 라인 꽉 막아가요 진짜 중요한 순간순간에서는 아르고스 선수의 라인 선택이 굉장히 올바른 정성에 가까운 선택이기 때문에 제롬이 선수가 이 지금 가속도를 살려서 쭉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계속 아르고스 차가 아른아른 거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들어올만하죠 이거는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해요 여기서는 아웃아웃으로 이건 아웃아웃으로 지금 빼야 되는데 아 오히려 너무 크게 타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서로 심리전을 하면서 라인을 계속 누르면서 돌 가속도가 바깥쪽에 더 잘 나오니까 그걸 활용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깥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이 턴할 때 속도가 또 감속이 되어버렸죠 아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 롬이 지금도 인코스를 방어하게 만들고 바깥쪽에서 크게 크로스 타거든요 아웃인아웃으로 아 근데 인코스 턴이 빨라요 나쁘지가 않아요 인코스 턴이 그 엇갈리는 포인트를 잘 그 잘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앞차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결국 패턴 싸움이거든요 결국 이제 계속 어떻게 막느냐 계속 이렇게 막으니까 내가 어차피 저 차는 저렇게 막을 거니까 내가 거기서 이득 볼 수 있는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 이런 걸 계속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예요 그쵸 지금 이렇게 빠졌을 때 한쪽 한 번 더 공략을 해보고 스틸 선수도 나쁘지 않거든요 약간 지금 슬림이 나면서 그만큼 이제 과감한 공략을 해줘야 열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열려요 지금 여기 이 선수들이 아 열리는 게 거의 뭐 쉽지가 않아요 어벤져 신임 화이팅 물결표 굳히기 가즈아 아 어벤져 신임 굳히기 아 굳히기 갔어요 스틸 아닌가요 아 핀 차였나요 어 박인 줄 알았어요 어 앞에서 봤을 때 거의 박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 뒤에 계속 있습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었네요 저 굳히기 거의 자 1분 40초 지금 현재 선두 싸움은 다시 0.4초 간격으로 아 한 바퀴 더 돌겠네요 이거 돌고 한 바퀴 더 돌겠네요 지금 타임상 아 저 어벤져 시의 응원과 스틸 응원의 반반인가요 한 바퀴 더 갑니다 이거 돌고 한 바퀴 더 갑니다 동시진행입니다 동시진행 오늘 자 인디고에 오늘 인디고 선수가 경기하기 전에 큰 후원을 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오늘 인디고 선수가 충분히 우승할 만한 마지막 큰 그림 그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저는 믿어요 인디고니까 어 가능하죠 수틀림 추월 쌉가능 이응지 이응이응지 이응이응지 아 수틀림 추월 쌉가능 어디 굉장히 붙어있고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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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이거 왔어요 이거 왔어요 이거 왔어요 아 안왔나요 아우 이게 안되네요 거의 왔었는데요 이거 살짝 빠졌었거든요 오 스트리 과감합니다 이야 이게 막히네요 이게 지금 막혀요 한바퀴 더 들어갑니다 선두 통과했고요 이제 마지막 내 선두 들어가고 있고요 한바퀴 더 막을 수 있을지 한바퀴 더 가능할지 인디고 선수도 마지막 욕심을 내기가 격차가 조금 머는데 아 부선수 너무 잘 막고 있어요 지금 구선수 오늘 디펜스가 너무 좋네요 거의 뭐 끄떡 그러니까 뒷차이가 어떤 플레이라든지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간다간다 하거든요 간다간다 하거든요 간다간다 하거든요 이거 안쪽 안쪽 디펜스 바깥쪽 파고들면서 크로스죠 크로스죠 크로스 크로스 들어가요 몸싸움 부딪히면서 싸워봅니다 마지막 신태 어 맨저씨 사이드 여기서 인쪽 다시 막는 어벤져씨 바깥쪽 공작하는 스틱 여기서 살짝 슬림 났거든요 슬림 나고 그 다음 어떻게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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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자 계속 물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코스를 막는 와 디펜스 안의 어벤져씨네요 아 바깥쪽 크게 돌죠 크게 크로스 돌겠다 크로스 아이고야 같이 붙어가는데요 자 그 사이 선두껑 마지막 코너 어 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부선수가 우승이구요 인디고 2등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6등 7등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른다 알거같기도 한데 아직 몰라요 알거같은데 아직 모릅니다 아 근데 거의 마지막 아까 거의가 마지막 시도였어요 어 마지막에 진짜 그 어 시도였고 결국 타이어도 많이 빠진거 같아요 스틸 선수가 일단 벨로스 상대원 제이필 포르쉐 어벤져씨 스틸 순으로 경기 마무리 되네요 네 아르고스 선수와 제롬이 아르고스 제롬이 여기도 한탈 싸움이거든요 결국 끝까지 아르고스 선수가 막아납니까 끝까지 막아서면서 아르고스의 7등이네요 네 아 8등이네요 8등 아르고스 8등 9등에 제롬이 10등에 남이 들어오고 있구요 아베타방스 구리아 선수 순으로 해서 승리 경기 마무리 되겠네요 아 근데 마지막에 거기 해볼만 했어요 마지막 충분히 어 마지막 던짐수 한 번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었고 결국 어벤져씨 선수가 잘 막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 선수가 어 정말 박빙의 승부였지만 그 한 끗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구요 인디노 선수 계속 계속 집요하게 노래를 맡지만 결국에는 아 열리지 않았어요 어 두드리다가 두드리기만 하다가 이제 끝이 나면서 인디고 선수가 2등으로 마무리했구요 3등에 벨로섭 제이피 초반에 약간 위기가 있었는데 이 제이피 선수가 한번 실수한 이후부터는 좀처럼 이 벨로섭 선수의 페이스에 따라오지 못하면서 3, 4등은 조금 싱겁게 끝났습니다 포리스 선수로 혼자 달린 것 같아요 거의 뭐 보지를 못했어요 어벤져씨 팀 마지막까지 몸싸움까지 펼쳐졌지만 결국에는 어벤져씨 선수가 승리를 차지했구요 지금 아르구스 제이피 선수도 아르구스 선수 디펜스로 어 아르구스 선수가 8등을 차지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국가선수와 국가선수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되네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